Q. 김성현 김성현 2번 하자 용기씨 앉아계십니다 댕 우리의 리더! 야 너 때문이야 다 이게 솔직히 저 자리에 있었을 때는 에이 아깝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청 놀리셨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놀랐어요. 앉아서 연습 좀 하셨죠? 근데 이름을 진영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은데? 헷갈려가지고 내가 진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웃는대요? 최대한 여유롭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용근 용근 26 용근 26 디원스! 바보야! 용근 실패! 형! 왜지? 잠깐만. 이것도 헷갈리니까 나중에 내가 오른쪽 어깨를 먼저 썼는지 왼쪽을 먼저 썼는지 이걸 모르겠다고 자, 침착해 용근아 침착해 자, 할 수 있어. 알겠어요? 네. 용근 26 26 오케이 두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용근 용근 26 용근 26 디원스 용근 26 디원스 영화 용근 26 디원스 영화 꼬부기 용근 26 디원스 영화 꼬부기 1 치크 용근 디오 아 디원스가 왜? 왜 자꾸 나오지? 용근 26 실패! 아니 근데 근데 옆에서 이렇게 팍팍하고 있지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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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여 머리 알았지? 알았지? 속으로만 편해져 오케이 용근이의 마지막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용근 용근 26 용근 26 용근 26 디원스 어깨 지금 어깨가 있었나요? 지금 올라가 없었는데? 아 그랬어요? 아 이쪽을 두 번 쳤다 내가 지금? 그럼 두 번을 차라리 치마 아 아 아 용근이 형이 맏형인데 애교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용근이의 애교 고디 보너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애교 표정 반죽 세트예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지정 씨 한 번 보실 때? 아 왜 그래? 고민을 하지마 근데 더 강력한 애교를 한 번만 더 보는데 아직 제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안 차갑니다 뚠뚜딴 뚠뚜 나는 살 거야 너랑 살 거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 아 귀여웠어요 합격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아까 똑같이 실패하더라 근데 실패까지 해서 실패하더라 사실 진영 씨와 같은 실수를 백불리한테 안길 바람이야 우리 팬분들한테 있는 분들 저 우리 디언니분들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기회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3 4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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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7 7 7 7 8 8 9 9 10 10 10 11 10 11 12 10 12 12 12 13 12 15 13 15 꼬부기! 시크! 1등! 이갈이! 맞춰요! 맞았지! 맞았잖아! 됐어! 연극! 성공! 뭐야? 나 순간 잠버릇이 이를 약간 비트 박스처럼 비트에 맞춰서 곤다고 저는 사탕 주시고요 하더라고요 사탕 씹는 소리가 계속 기록이 있잖아요 성공을 하시긴 했는데 예산 시간 방금 템포에는 약간 노래 된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산 시간 진영 씨는 몇 초에서? 한 5초 나는 어? 남은 시간이요? 55초? 기록이 55초? 한 40초? 양신적으로 아 예 어 전 못했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전화는 53초 하나 둘 10 10 9초! 와우 1초 나온 거예요? 예? 50 2초 그것도 9초 1초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시작! 1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언제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도 1초라는 기회를 얻어서 네 단 1초만에 우리 홍보의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 1초 1초를 어떻게 똑똑하게 사용하실지 잘 상의해 보시고 지금부터 세상 악랄한 OX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3 1 2 3 2 3 2 2 2 2 3 2 2 2 2 2 2 3 2